에드워드 에이치슨, 1856년 3월 9일에서 1931년 7월 6일 미국의 발명가, 티에디슨의 백열 전구 연구를 돕다 독립하여 전기로에 의한 다이아몬드 제조 실험을 하다 탄화기소 생성을 발견했다. 또 전기화학을 연구하고 흑연, 카보런덤, 금속기소, 흑연윤활제 등의 제조법을 발견하고 각각 특허를 받았다. 워싱턴 출생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기계와 전기의 흥미를 가져 1880에서 1881년 티에디슨의 조수로서 맨홀로 파크에 있는 연구소에서 백열 전구 연구를 도왔고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잔등 사업을 위한 유럽 여행을 하였다. 귀국 후에는 독립하여 연구를 시작, 전기로에 의한 다이아몬드의 제조 실험을 하던 중 탄화기소의 생성을 발견하였다. 그 후에도 전기화학을 연구하고 흑연, 카보런덤, 금속기소, 흑연윤활제 등의 제조법을 발견하고 각각 특허를 받았다. 1928년 미국 전기화학회는 그의 기부금으로 H선상을 설정하였다. 그는 또한 코크스를 전기로에 구워 우수한 흑연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콜로이드상에 가는 흑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